오늘의 주인공은 어디쯤에서 막혔나 봐야겠다 두 번에.. 거의.. 끝에 쯔쯔쯔쯔에 막힌 것 같은데 일단 뚫어보고 오늘 새로운 루즈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온 ZX-SS 모델의 루즈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깜빡오.. 억지압 한 침묵 열무 그래서 더 까르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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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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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뚫리네. 반대쪽에서 뚫었다. 반대쪽. 반대쪽에서 뚫어야죠. 뚫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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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렸어. 뚫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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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렸어. 아래지않아.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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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줘 가봐 저가줘 저가줘 엄청나다 엄청나다 숙취한거 나 찍어 숙취한거 나 와아 조금 더 내쉬기하고 상도 없게 좌우로 좌우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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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